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를 우리 군이 발표한 450km보다 150이나 긴 6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려가 큰데 정작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거센 화염과 함께 솟구치는 탄도탄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만족한 듯한 표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사격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입니다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 유도탄은 조선 통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450km를 날아갔다고 공표했습니다 북측 발표가 사실이라면 무려 150km가량 오차가 난 셈입니다 150km는 한반도 남단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긴 구간입니다 군은 정보 획득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탐지 자산에 포착된 초기 정보를 평가해서 설명드린 거고 추가로 의문을 품을 이유는 없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50km는 비행 후반에 다시 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동 구간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럴 경우 향후 군의 요격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요격이 이루어지는 실제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풀업 기동도 방어자산 요격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군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근 합동 방어 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오징어